우리는 왕국 최후의 전사야. 그래서 왕국에 단 5기밖에 없는 에메랄드 갑옷과 에메랄드 검을 가지고 수십 명의 적들과 맞서 싸워야 돼. 그래서 오늘 할 거 완전 무장 풀 스펙 4명 VS 비무장 무스펙 수십 명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준비 시작하면 격돌합니다. 준비! 아 재밌겠다. C! 아니다. 다른 걸로 할게. 어벤져스 어셈블 하면 달려가는 걸로 하자. 방칸박 오레버... 방칸박 오레버 하면 달려가면 스펙 1명. 그래야 돼? 어벤져스 어셈블 갈아!! 제가 제가 실제로 위험해. 왕국을 지켜냈지만 아직 적들의 습격은 끝나지 않았어. 아니 오빠 내 얼굴 바보라니까? 뭐가 달라졌지? 우울한.. 우울한 눈썹 생겼라니까 여기서 다운. 봐 봐 우울한 눈썹 생긴다. 아 뭐야 룸이 7킬 했네? 그러니까요. 어디? 룸이가 제일 많이 죽였어. 난 신이다. 우리 적들의 1차 침공을 막아냈어. 근데 더 강력한 적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 아이고 저게 뭐야. 룸이 이번에는 철갑을 입고 있잖아. 이번엔 이모야 나 머리가 돌았어? 난 이미 준비됐다. 자 이번에는 다시 풀 스팩 우리 VS 돌칼과 철갑옷 수십명. 저주를 쓰러뜨려라. 푸딩 이모 요미. 네 준비됐지? 네 준비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레보. 귀엽다. 간다. 준비. 시작. 자 와칸다 보레보. 와칸다 보레보. 아파 이번에 아파. 죽으라 죽으라 죽으라. 오오오오. 아니 이번에 돌이 쎄. 이렇게 와칸다. 우리 쟀다. 야 우리 쟀다. 우리 쟀다. 보레보. 와. 죽였다. 죽였다. 와. 오오오오오. 와 나 피 10밖에 안 남았어. 이번엔 정말 힘든 전투였어. 끝났다. 와 이번에는 아슬했다 그치. 아 뭐야. 밑에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철이 만천개야. 오오오오. 자 이번 전투의 데이터로 봤을 때. 다음 전투는 우리가 무조건 쳐. 3차 침공의 적들은 철가복과 철칼을 들고 있는 무자비한 놈들이야. 아. 아마 여기야 우리 무덤이 되지 않을까. 안 돼. 알고 싶어. 죽기 싫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자. 네. 준비. 시. 시작. 야. 아칸다 보레보. 가자. 어 빼줬어. 아칸다 보레보. 내려가 Device. 또 안보이지 안보이지. 어 뭐야 꾹꾹꾹. 와 얍있겠다. 으아. 임리수 죽었어? 아니. 너 떨어질 뻔했어 다행이다. 어. 그거 아니 우리 그 이겼다고? 어 막간것도 여기 Dag 같아. 잘 bew shipラ야. 아니 우리 한명도 안ются Mig it. 아까보다 점토가 더 쉬워졌는데? 이곳에서 나가면 사랑하는 그녀에게 고백하겠어. 이건 플래그 아니냐? 일단 넌 줍자. 잠깐만 얘만 줄일게. 어? 근데 나 바지 어디 갔어? 어? 어? 노, 노 따? 노 따기라니. 노 따! 아니. 이번에는 적들의 비밀병기. 타이아가 못 가. 타이아 칼이 왔어. 아이고. 아깝다. 근데 타이아 병사라니. 바로 중갑병이란 거지. 크레이드가 됐다고? 막을 수 있어. 못 막아요. 우리 죽을 거예요. 분명. 아니야. 우리 이길 수 있어. 우리가 더 쎄. 저건 10명도 안 돼. 아, 그, 그건 그렇네요. 준비. 시. 착! 아, 너무 무섭다. 이야! 아, 너무 아파. 아, 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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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프다. 나 지겠다. 못 이기겠다. 아, 야, 아빠 너무 단단해. 이야,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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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뭐야, 이겼어? 와, 뭐야. 아, 이겼다. 이겼다. 이, 지. 얘들아, 너네 그냥 우리 병사가 되라. 이렇게 우리 적들의 왕궁을 점령했다. 우리 킬 몇 개 했지? 우와, 룸이 38킬. 아니, 근데 난 왜 27킬이지? 푸딩도 38킬이네. 오오오오오. 얘들아, 너네 원수는 룸이랑 푸딩이야. 네? 아? 안 돼. 이걸 이렇게 물어. 안 돼. 반란이다. 차차차차차차. 문화 평화주의자라고요. 오오오. 내게 알 доб소. 따라하자. 아 아że. 용贅. 네. 켁 Kingdom Humbug.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